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올해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주문진 중학교 선수들이 남북 학생 교류에 물꼬를 텄습니다. 5회 대회는 오는 28일부터 춘천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에서 영동지역 유치원은 교육비 부당지출 등 회계 분야 적발 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부진한데 대한 동해시민의 실망이 점차 반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5년 8개월이 지나면서 동해지역의 면적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망상지구는 40% 줄어들고 북평지구는 무려 89% 축소가 고시됐습니다. 북평지구의 경우는 사실상 의미를 두기 어려울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약받다가 아무런 보상 없이 구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겁니다. 불만이 고조되자 동해시의 사회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번영회와 상공회의소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이 장기간 기다림과 불편을 감내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감이라며 강원도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곳의 개발 지원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강원도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청 항의 방문 등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투쟁위원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를 받은 7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6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윤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은 7명. 춘천과 동해, 속초시장 등 시장이 3명이고 양양과 고성, 화천, 양구군수 등 군수는 4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경일 고성군수를 제외한 6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춘천시청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규원 동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법정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하고 지난 2015년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 원서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해 8월 노인단체에 1,800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고,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단체에 2억여 원의 보조금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쓰지 않은 책을 출간해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캠프 측에서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 만료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강릉 주문진중학교 축구부가 지난 8월 평양에서 열린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선연대회에 참가해 남북 학생 교류에 물꼬를 터뜨렸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제5회 대회에서 남북 선수들이 다시 만나고 학생들도 대거 참관합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평양의 상징인 개선문을 통과해 과학자의 거리인 여명거리를 지납니다.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강릉 주문진중학교 선수들이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경험을 쌓자고 생각하고 북한이랑 교류도 같이 만나고 하고 그리고 그 대회에 가서 열심히 하자고 생각했고 그리고 북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북한 팀에게 우승을 넘겨줬지만 열흘 동안 평양에 머물며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일주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것이라 긴장도 됐지만 평양 시민들의 응원에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저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볼 수 없는 곳을 간다니까 설렜고 갔다 오는 분은 북한 주민이 너무 척하고 경기 뛸 때 사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북한 친구들을 사귀고 통일에 대한 희망과 국가대표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 일송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남북 단일팀으로 한번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꼭 나중에 커서 같이 한 팀에서 뛰어봤으면 좋겠어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남북 학생들이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남북 교류와 특히 교육 교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북에 혹시 남아있는 조그마한 이질감 해소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진중학교 선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춘천에서 열리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서 북한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감사에서 영동지역 유치원들도 상당수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유치원 교육비를 생계유지비로 쓰는 등 회계 분야 문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현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을 감사해 모두 605건을 적발했습니다. 부당 지출 등 회계 분야 적발 사항이 절반에 가까운 280건을 차지했습니다. 영동지역 8개 시군 유치원 감사회사는 221건 가운데 106건이 회계 분야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비를 엉뚱하게 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3척의 한 유치원은 교육비 2,400만 원을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설립자에게 지급해 감사해 지적됐습니다. 강릉의 한 유치원도 급식비 510만 원가량을 교사 회식비 등으로 썼다 적발됐습니다. 일부 공립 유치원도 교사의 연구 활동비를 물품 구입에 쓰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에 회계 비리 혐의나 아니면 급식비리 관련된 혐의들이 나왔을 때 명확하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질발 방지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두석인 설계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직원 급여를 제때 주지 않거나 임의로 학급을 늘리고 동료 교원끼리 폭행 사건을 벌이는 등 적발 사례가 다양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제10대 강원도 의회가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첫 질의를 벌였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강원 상품권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말부터 발행된 강원 상품권. 강원도 지역 자본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발행된 강원 상품권은 830억 원. 이 가운데 실제 판매액은 569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판매액 중 469억 원은 강원도가 비상경제 운영을 위해서 사들였습니다. 결국 민간에서 산 상품권은 9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강원 상품권 판매와 환전수수료로 농협에 10억 7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강원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는 농협에 배만 굴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10대 강원도의 첫 도종질문에서 강원 상품권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함종국 의원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상품권 사업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비용은 30억 4천만 원으로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만 낭비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강원도는 23% 수준인 사용초를 늘리고 모바일 결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발행비라든가 수수료가 좀 가다하고 그 다음에 구매라든가 이런 환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종이 상품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20%만 구매하는 강원 상품권. 이대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도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강원랜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공기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하자 정의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강원랜드까지 국정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과 염동열 국회의원은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강릉 노파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05년 강릉시 구정면에서 60대 노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로 석방된 50살 정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부분 지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해시의 사회단체인 동해경제인연합회는 동해양 입구로 이전한 LS전선이 고용창출과 기숙사 건립, 공장 증설 약속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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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